팔꿈치 끌어당겨 등 조이기 다리를 쭉 뻗고 바닥에 앉아 탄력 밴드의 중앙에 양발을 걸어줍니다. 팔을 앞으로 내밀어 발에 건 밴드의 양 끝을 잡습니다. 이때 몸이 뻣뻣해 다리가 당기는 사람은 양 무릎을 살짝 굽혀도 좋습니다. 팔꿈치를 가능한 한 뒤로 끌어당겨 등 뒤의 견격골이 바짝 붙도록 당깁니다. 이때 팔을 끌어당기는 느낌보다 등으로 끌어당기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. 항암치료 중에는 8에서 12회 1세트만 치료 종료 후에는 12에서 15회씩 총 3세트 실시합니다. 등 근육과 팔꿈치를 굽히는 이두근에 자극을 주는 운동입니다. 에어패스 aye 가고 및 agu의가 ços 많이 아멘